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르시 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미라.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그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요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의 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염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름주라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미라.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그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요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의 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 죄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염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름주라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미라.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그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요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의 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염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름주라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미라.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그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양쪽에는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요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의 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 죄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염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름주라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미라.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그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요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의 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염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름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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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